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3전 오빠 천만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디랭 가격 때문에 뭐 삼성전자 지금이 인전 사야할 때가 아닌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디랭 가격도 어느정도 바닥치고 내년 상반기는 좋아지니깐 열심히 살아 뭐 그렇게 증권사에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 앞으로 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나중에 조금 날라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결국은 메타버스 최종 목표지는 뭐냐 반도체다 반도체 이 반도체가 중요한 거에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뭐 vr xr 헤드셋 같은데 보면은 거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스마트 못지않게 이제 반도체 이제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좋은 소식들 계속 들립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 또 어느정도 또 안정화 되겠죠 잠깐 뭐 그 공포심에 어 증시는 한번 충격을 받겠지만은 또 다시 또 안정화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많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어 공포심에 너무 쫄지 마세요 좀 하고 그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구독자 분들은 천만과 함께 가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삼성그룹이 이제 현재 해외 투자를 할 겁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삼성그룹이 이제 3년간 한 240조 정도를 투자할 거에요 투자하는데 그 결정 가운데 해외 투자 한 60조 원의 행방에 이제 관심이 모여져요 향방에 지난 24일 미국 테일러 씨 파운드리 공장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 20조 원 결정을 했고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가냐 그럼 바이오 뭐 AI 하여튼 그런 신기술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신기술 어 꽤 따르니까 삼성은 오는 2023년까지 국내 180조 그리고 해외는 60조 등 240조 정도의 투자를 집행할 기회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네 보니까요 240조 아 하여튼 뭐 돈 있을 때 왕창 쏟아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투자는 보니까 바이오 반도체 뭐 차세대 통신 뭐 AI 뭐 이런 거에요 뭐 로봇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냐 뭐 신기술 쪽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아 그냥 막 엄청나게 투자할 것 같아요 이게 투자 안 하면은 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뭐 질러야 겠죠 그래서 이번 투자는 삼성이 강화할 필요성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할 것 같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m&a 부터 이제 연구 개발 r&d 까지 뭐 시설 확충 등 다양하게 그런 내고 있어 다양하게 내가 볼 때는 뭐 m&a 쪽에 이제 엄청난 신경을 쓰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에요 막 몰빵 하듯이 할 것 같아요 m&a 쪽에 뭔가 한번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아 대체로 재계에서는 지난 2016년 그 미국 차량용 전자장비 업체에 있어요 기어 그 하만 하만을 인수 이외 별다른 m&a 가 진행되지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그 해외 m&a 을 통해서 역량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 r&d 경우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은 적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왜냐 r&d 도도 많이 들어가 거든 고알말들어 많이 그 밑받은 도에 물 붓기 정도라도 돈을 많이 들어가 r&d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r&d 가 그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 돈 벌면은 계속 쏟아 부어야 돼 r&d 쪽에다 근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 20조 원 정도 좀 규모의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짓기로 했죠 어 그래도 시장이 시선은 이제 40조 40조 원과 함께 이제 cdmo죠 그 위탁 생산이라는데 이거 같은 바이오나 뭐 ai 로봇 등 이쪽 미래 신기술로 이제 옮겨간다고 합니다 40조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 봤을 때는 한번 눈여겨봐야 할 종목인 것 같아요 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한 21일에서 20일 미국 출장 중에 그 연구조직인 ds 미주 총괄이죠 여기하고 리서치 아메리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하고 6g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현황을 확인을 해요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부회장이 신기술 개발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행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나 이렇게 관심 갖고 있다 이쪽 분야 키우겠다는 거겠지 뭐 ai 고 6g 내가 봐도 이쪽 분야가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특히 이제 기술 역량의 내재화 를 인전 위해서 유망 it 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또 it 기업을 방 인수한다고 하니까 뭐 특배 관련된 이야기가 더 쏟아져는 특배 안 할 것 같다 뭐 특배 하더라도 좀 줄지 않겠나 그럼 이게 이게 되냐 이 특배 할 돈으로 이제 발그대로 이제 애매니 했겠다는 거겠죠 투자도 해야 할 테고 실제로 삼성은 과거 미국의 루프 페이를 인수하면서 삼성 페이를 개발했고요 그 비고랩스를 인수해서 빅스비를 개발한 등 성공적인 투자를 뭐 진행한 바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 it 기업만 제대로 인수만 하면 또 대박 치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이 부회장이 이제 뉴 삼성 뉴 삼성 이런 걸 설계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축이 뭐 바이오 바이오 쪽도 이제 유력한 투자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아 삼성은 백신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에 이제 차세대 치료제인 그 cdmo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다고 합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도 그 매체와의 그 인터뷰에서 m&a 를 뭐 언급하기도 했네요 하여튼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도 여기 반도체 분야에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인수 가능성이 있는 매물로 물망이 올랐죠 예전에 반도체 기업 차량용 반도체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nxp 어 이쪽하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리고 일본의 르네상스 르네사스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쪽하고 독일의 인피니언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하여튼 다양한 업체들이 많아 그중에 하나인데 nxp 이야기가 있었는데 nxp가 너무 몸값이 커 지금 뭐 80조까지는 얘기하니까 nxp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른 기업으로도 봐야지 않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이야기는 들려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다들 뭐 카더라 통신 썰만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만약에 산다고 하면 돈을 더 끌어 모아야겠죠 일단은 싫다는 뭐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한 100조 이상 갖고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쓰겠죠 3분기까지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바, sds, 전기, sdi, 디스플레이 등 그 그룹 내 주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한 144조, 3865억 정도 되는 한 144조 정도 됩니다 뭐 돈은 많아 삼성전자 아직까지 돈은 많다 안 썼거든요 그대에는 안 썼어요 돈만 많은 게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빨리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기업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아쉽습니다 아 그래서 외부에서 역량을 끌어와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간동안 M&A가 없어서 이제 유의미한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연말에 한번 제가 볼 때는 그 이재영 부회장이 한번 퍼포먼스 보여 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주주들한테 전부 다 칼 맞을 수 있어요 하여튼 이재영 부회장 멋진 한번 퍼포먼스 보여 줘야 돼 삼성전자 참 내가 걱정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뭔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주가가 흐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참고 견뎌내 봅시다 제가 이 말도 참 힘들다 여러분들은 자꾸 견뎌내라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네요 본인은 가능한데 또 제 말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제가 맥살 잡고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같이 좀 힘내 가지고 한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정신력 멘탈 관리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2교신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